시가가 잠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쉽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충 2주 정도라고 시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싸운 거 질절 아니야 나는 싸웠다 그러면 난 방송에서 얘기해요 그래도 이제 혼자 방송은 할 수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일일 매니저분을 채용했어요 팬들 하여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나 최고다 김흑방 윽지꼬리 방송으로다가 미친 짓을 하려고 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긴 하지만 팬분들께 웃음을 드려야 되고 일일일 영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전기톱을 사용해서 여기 원판을 제가 깔 거예요 까는데 사이즈를 한 번 제가 밑줄을 한 번 그어 볼게요 형님 이거 잘 봐 내가 동그란 원을 그릴 거야 와 얼음이 두껍게 돼 진짜 두껍나봐 이거 나무는 일부러 껴두는 거예요 일부러 와 근데 형님 나 사면서 이렇게 큰 끌 처음 봤어 이거 끌 이게 끌이야 이름이 와 이거 개 좋은데? 이게 놀이기구를 만드는 건데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러시아인가? 미국인간에서 굉장히 유명한 놀이래요 형님 완전 동그랗지는 않지만 지금 카메라 잘 보이죠? 이제 여기를 동그랗게 전기톱 시동 걸어서 바로 동그랗게 까자 얘는 이제 어디다 두느냐 봐봐 멋있는 척 한 번 할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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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월 오빠랑 같이 왜 안 되는 거지? 아 아니 얘는 시동이 걸리다가 신색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꺼지더라고 혼자 동시에 해보라고? 둘이서 하나를 가지고 해볼게 뭐야 왜 그래? 왜 와 popping 아ㅋㅋㅋ 내가 이거 눌러줘야지 이번엔 또 내 마누라가 있거든요 마누라, 자기가 잠깐만 도와줘 성한이는 옛날에 철벌점에서 일을 했어요 얼마 일 했냐면 이 새끼 3일 일하고 술버거 출국에서 바로 잘린 놈이거든요 그래서 엔진 달을 줄 알아 오늘 자세 나오면 이 자세로 하는 건 맞잖아 marketing 어 어딨지? 어 스스님 이거 기름 문제인가? 아 형님 그 전기톱 지금 형님 거랑 제 거 두 대가 있는데 기름 표시되어 있는데 네 형님 네 오일 섞어서 휘발유 넣냐고 어 얘 넣습니다 어제 시가가 알려주기로 25대 1로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형님 다른 데다가 섞어가지고 넣어봐 아 섞어서 넣는 거예요 형님? 어 일단 섞어서 넣어야 되면 통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역시 만월이 지금 그냥 섞어버리고 있어 아 전기톱 시동만 걸리면 금방 돼 근데 전기톱 시동 안 걸리면 수제작업 기름을 어 근데 사이즈 딱 맞습니다 내가 내 거에 오일 넣고 형님 거에는 오일 안 넣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 정도면 오일 안 넣은 거지 야 여기다가 오일 섞으면 되겠지 그치? 어 이 정도다 오케이 여러분 이 정도겠죠? 어 좋아 좋아 조절 잘해요 역시 일단 이거 내려서 어 될려 하는데? 그냥 우리 힘으로 하자 마늘아 인정? 일단 이 동그랗게 깔게 자 이렇게 까는 게 더 빠르신 요렇게도 해볼게요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거기 까다 우리 자빠지는 거 알겠지? 땅이 다 울려요 이것만 동그랗게 자르잖아요 근데 그럼 ㅈㄴ 재밌어요 진짜 와 이거 완성했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냥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기고 무슨 놀이기구냐면요 여러분들 동그란 거 밖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할 거거든요 오늘? 40% 했어 오늘 진짜 여러분 레드도 나옵니다 아 춥 됐다 당황하지 않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금방 또 얼어요 걱정하지 마 나머지 여기 또 깔게요 괜찮아 해볼 말에 어 돌아가는 데는 이상 없고요 문제 없습니다 노프라블럼 깨진 거를 꺼내고 요거를 동그랗게 사지하면 또 잘라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구명조끼는 필요 없어 왜냐면 나랑 마너리는 부력 장치가 있어 바로 여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 어찌됐건 어찌됐건 요거를 끼워내야 돼요 와 나이스 오케이 요거 작은 덩어리 두 개 꺼냈고 그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할게 이게 오늘 완성인데 이게 깨져가지고 오 나이스가 장난 아니네 그럼 한번 꼽아볼게요 어? 뭐야 아니야 잘 꺼봐 잘 꺼봐 오케이 엉? 빠지면 잘 됐네요 얘를 동그랗게 살짝만 까주면 완성 동그랗게 살짝만 까고 밧줄을 나무 막대기에다가 감아준 다음에 마너리가 여기 밖에서 이렇게 땡겨 그러면은 줄이 이렇게 풀리면서 내가 빙글빙글 돌고 아 존나 재밌어 오 여기 못 돌려 못 돌려? 이 상태로는 안 돌아가거든요 나에게 그림을 그리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 좋아 나이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만 해주면 돼요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살짝 올라가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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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나를 못 감기지? 존댓이네 여러분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아 형들 와 나 지금 빠지 야 너 키 제일 작으니까 이거 올라가면은 안 갈아앉을 수도 있어 제가 먼저 한번 올라가 보고 안전해야 되니까 어 이게 달아앉으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자 한번 이렇게 놓았고 아 아 아 아 근데 근데 이게 내가 장화를 안 신어서 그렇잖아 이게 장화를 신고 올라가면 달라 알죠? 어 그리고 또 친구를 놀리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사이즈로 인해서 자 이거 봐 아 아 아 지금 어 친구 해봤는데 이거는 신체 사이즈랑 오 조심해라 오 진짜 큰일 날 뻔했고 이거는 진짜 수태랑 상관이 없네요 아 만워라 하나 다시 까자 우리 어 하나 다시 깔게요 여러분들 전기톱은 지금 바꾸라 친구가 계속 해주고 있는데 안 대고 있어요 진짜 빨리 할 텐데 어 좋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안 빠질 거 같아요 5% 했고요 우와 잠깐만 여러분 와 바꾸라 지금 끈기 부수? 얘는 지금 두 시간 동안 전기톱만 만졌네 시동에 걸렸는데 꺼지긴 했거든요 근데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두 시간 동안 이것만 고쳐주고 있어요 역시 야 야 호주 잠깐만 와 된다 어 콧물 어 꺼졌네 ㅋㅋㅋㅋㅋ 야 다 아이가 무슨 문제지? 여러분 다 깠는데 지금 이게 어디가 아 여기 안 깠구나 잘했어요 완성 오 오 바라앉지 않고요 아까랑 바라게 성공했어요 줄을 이렇게 자각 막대기에다 붙고 감싼 다음에 우리 만월이가 땡기면 돼요 얘가 앞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어디가 얘가 나무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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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끝날뻔했어요? 아 나야 나야 야! 오빠! 야 맞자 씨.. 아 맞다! 나 다 다 다 다 다 여기 빈다라! 진짜.. 근데 이거 될까요 여러분들? 나 진짜 잘했네 줄 빠질 거 같거든요? 오 좋아 좋아 오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일단 끌이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고 끌 옆에 이쪽 하나도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형? 얼음 위에서는 얼음이 잘 돌아가 팬이처럼 아 꺼내서 하라고? 근데 꺼내는 게 문제인데? 얼음이 얼음이 잘 돌아가냐? 오 존나 잘 돌긴 하네? 그러면 얼음을 꺼내야 되는데 이것도 얼음을 어떻게 꺼내냐? 전화가 오냐? 엄마? 왜 엄마? 영준아! 왜? 거기 가운데다 구멍 뚫고 어 맥돌 돌리듯이 팽이처럼? 그래 엄마 얘를 어떻게 꺼내 그러면? 누가? 아니 얘 그 얼음을 어떻게 꺼내냐고 잘 꺼내 셋이 셋이.. 셋이 잘 꺼내라고? 어 얼음에 꺼내야 돼 들어서 빼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거치대를 하나 두 개를 한 다음에 저기서 발로 미는 거야 저기서 발로 다 미는 거야 밀리네 바리 하하하 이거를 끼고 같이 들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정도로 하자 이 정도로 한 번 당겨볼게요 카메라 뒤로 하고 자 그 다음 줄로 당기고 야 윽박아 밀어 지금 차로 끌으려고 차를 지금 딱 주차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이제 윽박이는 나무로 손꼬로 눌러서 빠질 수 있도록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가 가 가 어 발 씨려 어 자기야 땡겨 어 좋아 어 어 어 어 어 나 눌러주고 오케이 어 줄 닫았어요 어 좋아 봐봐 봐봐 어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야아 아아 방소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마노리가 아따 꺼내보지 조그만 거 어 좋아 어 좋아 여기 정 가운데를 이제 끌로 까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앉아 있으면은 줄 땡겨주면 돌아갈 거 아니야 팽이처럼 끌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 그런가 야 아니다 야 구멍 뚫어 밑에까지 여기다 줄 감아 내가 여기 잡고 있을게 그러면 안 끌려가 이해했지 못했어 그냥 할게 애들 뭐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비글비글 돌아라 과연 한 바퀴라도 돌아라 열심히 당겨주는데 안 돌아가요 한 바퀴라도 어 어 딱 힘 부족해 딱 야야야야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하러 부탁드릴게요 야야야 아 곧 Insurance Ojala 한 바퀴라도